4. 벌써 떠? 네 저희도 바로 진행할게요 핑으로 이동 사이좋게 먹는다기보다는 윈도클린 우리도 빠르게 잡을거에요 도착하면 포딜은 찌곰배에서 10파티만 먼저 시작할거에요 도착하면 궁예님은 배 잠시 역소해주시고 도착하면 아셨죠? 저희 이거 빠르게 잡으면 용고장각 나옵니다 쟤네 1.5라고 해도 저희도 인원 충분해요 예 크래칼핑 찍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마딩으로 오는 바람에 이건 계획이 어긋났다 크래킹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크래킹 99%에요 누구한테 쳤어요? 샤로님이 적게 해놓은거에요 샤로가 쳤대 샤로가 선타 쳐놓은거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네 자 말씀드린대로 진행할거에요 찌곰배에서 10파티만 먼저 딜 10파티만 먼저 딜 딜 바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윤님이 와딩이니까 일단 빼드릴게 위치 누구누구냐면 지금 지정해요 모네님 여름이님 쿠마짱 퀴리 이렇게 다 후딜고 빠르게 잡아야 저희 용구장 가능하니까 빠르게 커버시킬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필요구 선생님은 배역수하고 대기 자 전원 대기 위치는 찌곰배 후위 크라킹 크라킹 98% 98% 아직 딜 저희 시간 충분해요 빠르게 컷시킵시다 빠르게 컷시킵시다 빠르게 컷시킵시다 자 저희는 딜 고에요 10파티만 고 딜 고 딜 고 79%까지 쭉 딜 고 자 2공대 계속 인원 모아주시고 트겐아 2공대 계속 저기 좀 해줘 네 2공대 11명 크라킹 95%에요 95% 네 딜 좋네요 핑구치 셜 쾌속정 나왔습니다 핑구치 셜 쾌속정 오케이 로이아드가 꼬장치려고 하는거야 무슨 전략인지 대충 알겠네 크라킹 93% 3% 셜 어 셜 어 긴구님 핑위치 쪽에 핑위치 쪽에 핑위치 쪽에 출동 네 핑위치 쪽에 출동 애들 소환 땡기는지만 확인 좀 해주세요 소환 땡기는지 확인 좀 셜 무역선 핑위치 네 무역선이니까 빠르게 이동하셔서 소환만 하는지만 네 퀴리 포탄 아 퀴리 자 집중 지금 몇 프로? 제가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셜 무역선 역소완데스트요 91 네 역소완데어 쾌속정 나왔습니다 핑위치 쾌속정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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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이정도 해서 종이랑 빡들 할까? 아니야 안돼요 80%까지 안돼 내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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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분들 조심 80%까지 모든 분이 흘러갈게요 야 V1로 들어갔어? V1 들어갔어? V1 안 들어갔어 한 명 들어가 킬이나 들어가 한 명 모넨 누나 딸 수도 있어 서유리가 고장해가지고 응 알았어 피력을 쏴 옆에 가서 같이 짱여사도 들어가지 아니 짱여사 아직 들어가지마 아직 들어가지마 아직 들어가지마 찍으면 미안 나 배를 밀어버렸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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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4포가 대구경이면 마 4포를 잡아줘야지 왜 5포를 잡냐 서울 6번지 위치 거리 때문에? 아니 상관없어 내려치기 찌곤배 반대방향 서율 그거 있어요 경주정 오케이 경주정 무시 대기 인원들은 찌곤배 후위에서 대기 찌곤배 후위에서 대기 지금 유유님 용 몇 퍼? 용 다 못댔어요 초퍼센트 벌 수 있어요 82% 쉬면은 버릴게요 그냥 해석 줘요 세기 좀 터지고 이제 이제 각 파티에 있는 꾸까님, 신수와 그 다음에 동주님까지 해서 왕검님 배로 이동해서 포들고 왕검님 배로 이동해서 나머지도 포들고 흘러들고 알렉슨도 배 나옵니다 이제 자, 먹물 쿠마 뛰어내려 쿠마 왔죠 쿠마 왔죠 빠르게 날틀 타면 안 된다 뛰어내릴 때 날틀 타면 안 된다 절대 순간이동 쓰고 그냥 뛰어내려야 된다 앞으로 쭉 자, 근들 근들 크라켄 자리 힐러분 자리 자, 크라켄 힐러분들 자리 근들들만 진입 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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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자, 이제 전패 다 꺼낼게요 전패 다 꺼낼게요 레이더 클린입니다 철리더에 저거 하나 전패 다 꺼낼게요 전패 다 꺼낼게요 선주 있는 분들 다 상관이 될 때 상관이 될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4딜은 사명 있는 분들 위주 없으면 나무나 4딜 하세요 자, 내려치기 자, 사명 있는 분들이 4를 잡아주되 4가 B면 4가 B면 4가 B면 직업, 광 상관없이 다 잡으세요 직업 상관없이 다 잡으세요 쿠마짱을 쿠마짱 얼굴 푹딜 하라고 deterイラ safe 유통 덕 les 달리 erm 이동 SP 배 B4 빈자리 있으면 다 확인해요 빠르게 이동 배 위에 한 배 위에 절대 다섯 명 이상 있을 필요 없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섯 명 이상 필요 없어요 다섯 명 이상 필요 없어요 아 제가 담당자가 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똥손일지 몰라요 그래서 담당자 한번 해보고 싶다 담당자 지정은 벌써 있죠 저요 왕검이가 한번 땡겨보고 싶어? 제가 믿어보겠어 포 대표가 똥손입니다 저 사람 저요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어 왕검이 똥손같이 내려치기 내려치기를 이쪽으로 보고 가시면 돼요 여름이님 뛰어내래요 여름이님 아 여름이님 원래 들어갔었나 포 딜 거리 유지해주시고 배 강 맞춰주세요 빠르게 자 크라켄 크라켄 너무 많이 빠르게 잡을게요 포가 포가 조금 안나와 누구야 크라켄 어글 크라켄 이쁜 여름님 크라켄 어글이신 분 크라켄 어글이신 분 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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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자리로 뛰어내리세요 아 아 아 보입니다 보여요 보여요 아 됐어요 다시 먹물 흡 좋아 아 뱅 뱅 뱅 형 윤도 클린 좀 내려치기에요 이쁜여름님 조금만 집중 유유님 지금 용 몇퍼 유유님 지금 용 몇퍼 퍼센트만 살짝 봐주세요 5퍼 아니 크랍 크랍 말고 선주분들 수비형 뺄게요 선주 수비형 다 빼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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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선주 다 수비형 빼요 지렸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선주 수비형 빼고 럭키형 수비형 빠르게 럭키형 수비형 럭키형 수비형 지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찌그미도 무역선 있지 찌그미도 수비형 자 샤로님 배 무역선까지 무역선 총 3대만 갑니다 배 산더님 배 말고는 범선 다 역소 산더님 배 말고 전투 불리면 다 역소 이 공대 살짝 잠수할게요 이 공대 살짝 잠수 상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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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날이 있어요 상공의 용날 상공의 용날 형님들 주의하세요 아냐 아냐 상관없어 상관없어 여비는 탱은 내가 아니까 머리 아니니까 상관없어 뒤야 빠르게 소형 다 실어주세요 안검아 배 역소 좀 해줘 중범 네네 동대 어디갔냐 동대 용갔어 용 용 92% 이거 빠르게 처분하고 우리 용 꼬장 갈거에요 용 꼬장 자 다 남은거 있나 확인좀 자 무역선 조금만 빼줘요 등찜 남은거 있나 보게 너무 상관없이 등찜 다 들어요 들고 자 배 어떻게 갈거냐면 배 어떻게 갈거냐면 배 어떻게 갈거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부력걸리는 배 확인하세요 빠르게 샤론님 배 럭키형 배 찌검이배 부력인가 확인해 야 내 배 하나도 안실렸어 역사할게 하나도 안실렸다구요 어 역소 빠르게 역소 샤론님 배 빠르게 역소 샤론님 배 군빈님 배 꺼내주세요 군빈님 배 꺼내주세요 군빈님 배 꺼내주세요 범선 자 나머지 짐 드신분 산더님 배로 고 이용 90%래요 짐 드신분 빠르게 산더님 배로 부력 없죠 부력 없어요 네 나머지 군빈님 하나만 더 꺼내주세요 배 네 아니요 지금 꺼내시는데 쾌속같은거 꺼내지 마요 쾌속같은거 꺼내지 마요 쾌속같은거 꺼내지 마요 쾌속 꺼내지 마요 쾌속 꺼내지 마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타 이거 타 한 대 더 꺼냈잖아 군빈님 배까지 군빈님 배 타라 그래 하나 더 꺼냈잖아 자 이 등찜 매신분 다 타실때까지 잠시 되게 쩐준 누나 빨리 타요 배 분필님 걸 타든 산다님 걸 타든 빠르게 차로님 배 출발하지 마세요 아직 윤도자 진영을 안했습니다 그쪽 자 채영이 채영님 빠르게 산다님 배 윤도 올라가요 올라와 있어요 저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솔즈로 갑니다 출발 자 출발 텔 여기서 못하신 분 배 못하신 분들은 텔로 솔즈로 합류 앞쪽에 텔 봐주셔도 돼요 이거 빠르게 가서 정리합시다 분필님 그냥 출발해요 괜찮아요 못하신 분들은 포탈로 오시면 되니까 출발 출발 F12 10 내가 찍어놨어 일단 네 제가 찍었는데 아멜리에는 아멜리에는 그냥 빼고 갈까 어떻게 갈까 이거 모르겠다 나중에 얘기하고 비접스톡이니까 지금 유유님 용 몇 명 용 몇 퍼 용 몇 퍼 용도 큰데 18 아 그러면 버그가 한번 걸릴 수가 있으면 어 아이잭이 와서 8호구나 자 잠시만요 집중 오늘 오늘 분배하실 분 아이잭이 한데 아이잭이 한데 아이잭이 한데 아이잭이 한데 아 본인이 한다고 한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저는 그래요 뭐 뭐 싫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배자는 무조건 2배 쳐줘요 힘드니까 분배 노동호 인건비 나와야 돼요 솔직히 분배 제가 할게요 분배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분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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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에 분배했습니다 토요일도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 지금 그러면은 어떡하라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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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신다고 한 거니까 아이잭님 분배 자 120대 전부 다 소샷은 올려주세요 어디에다가 커뮤니티 그 올리는데 아시죠 위치 어딘지 거기다가 두려운이 초대 좀 해줘라 20대 초대했어요 20대 지금 잠시만요 집중 좀 자 지금 이제 크라켄은 잘 잡고 잘 내려가고 있고요 나머지가 문제가 뭐냐 용을 가야 되는데 직업 폐상전으로 바꾸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직업 바꾸세요 지금 이동하면서 바꾸세요 이동하면서 바꾸세요 직업 직업 스킬 다 바꿔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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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꿔요 근데 오늘 뭐 나옴 뭐 나옴 크지 크지 아 네 알겠습니다 어우 왕검이가 금손인데 크지면 똥손이죠 목요일에도 크지 나오지 않아서 조용히 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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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켄 중에 제일 좋은게 크지가 제일 좋아요 아 나도 크지 사고 싶다 크목이 제일 좋지 역시 어 특여나 등찜 드신 분은 어차피 배 같이 타고 가니까 도착해서 어 어 바닥에다 내려달라 그래 1공대 자리 하나 비워요 네 내가 보고 있어 고맙검 더 고맙검 조용히 해 그냥 구경 고맙습니다. 저는 끄겠습니다. 내 마이크인가? 버튼식으로 하시면 편한데 말할 때만 버튼 잠깐 키시면 돼요. 나 지금 융반지 안 갖고 왔어요. 특혜당. 20대 쪽에 얘기해서 죽마 다일로 보내. 네, 알겠습니다. 죽마 다일로 보내. 형, 여기 앞에 쓸래요? 어디?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윤도클린이요. 뭐가 있는데? 뼈빵 얘기한 거 옆에 뼈다. 아, 뼈다. 윤도클린. 20대도 추산을 찍었죠? 네, 20대 스테시 찍었어요. 오케이. 생분 컷댐? 아니, 아니, 아니. 빼, 빼, 빼.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솔즈로 갈게요. 잠깐만, 무역선 한 대가 치신다. 쟁을 안아요. 킬이 쪽 탄대 손모부님 있는 쪽에 그 쪽에 등찜 메고 계신 분 있나 봐봐. 너 혼자야? 어, 알았어. 자, 일단 칼팽 삭제. 아까 내가 명자를 안 먹어 봐주세요. 마이크 체크, 체크. 와, 아이잭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 확 나빠지네. 왜요? 기분이, 기분이가 안 좋다, 기분이가. 기분이가 안 좋다. 그 촉수 박제하실 분은 그 가격 따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잠깐만요. 20에 지금 힐러 몇 명? 20에 힐러 몇 명? 어떻게 하나? 빠르게 얘기해줘. 힐러 셋. 힐러 셋. 인원은? 인원 힐러 다 포함 12명. 12명? 엔젤림 20으로 땡겨요. 그리고 잠깐만. 10대에서 활 딜 중에 활 딜, 활 딜, 활 딜, 활 딜. 활 딜, 활 딜. 누가 이렇게 아프냐? 플라토닉이 활 딜이시고요. 별명이 활 딜입니다. 로얄리님 탈에서 20으로 이동. 로얄리님 탈에서 20으로 이동 좀. 아. 힐러 5명 정도는 돼야 돼. 그쪽에 오늘 일부러 다 활 딜만 몰 거야. 그동안은 우리 뭐 활 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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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활 딜 못 써먹어서 활 딜만 몰 거야. 활 딜만. 그리고 활 딜을 보면 데리고 왔어요. 다. 마딜 다 데리고 왔다. 오늘 마딜이 꽤 많아요. 저희. 한타 가면 돼요. 이제. 충분해. 자. 오늘 그 점 벌어지면 그 점 벌어지면 수아랑 후마랑 뭐 신경 써주냐면 뭐부터 신경 써주냐면 그거부터 신경 써줘. 그거부터 신경 써줘. 구원부터. 알았지? 내려오는 거 신경 안 쓸게요. 일단. 버그만 안 걸리면 상관없으니까 빠르게 축소 내려주세요. 자. 빠르게 축소 내려주세요. 그거 중대형 메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안 내려지고 바닥에만 내려질 수 있어요. 바닥에만. 바닥에만. 배 역사합시다. 바닥에만. 모르는 아이들은 지금부터는 일단 잠깐 대기. 어. 촛대라잖아. 촛대. 아. 촛대라고. 촛대. 촛대라고. 바닥에 내려주셔야 돼요. 바닥에. 저기 빠르게 정리해주라. 자 무역선에 있는거 같이 빠르게 좀 옮겨주세요 유유님 지금 몇퍼? 길 되게 좋을거에요 1공대가 풀이들이면 자 빠르게 정리 좀 합시다 내렸으면 내 촉수 내렸으면 뒤로 빠져요 아니 달구지를 달구지를 뒤쪽에도 꺼내고 소형은 다 달구지에다 박아주세요 나중에 역소가 되더라도 달구지 잠깐만요 저랑 럭키형 달구지 좀 꺼내줘요 뒤쪽에 잠깐만 촉수 좀 내리고 에 자 무역선에 있는거 빠르게 이동 좀 살러님도 배 역소하셔도 될거 같아요 뒤에가 끌 배게 아니야 으흐흐흫 바닥에 내리지 말고 달구지에다 실어주세요 달구지 앞으로 끌어다주면 되니까 쓰읍 달구지 너무 많이 꺼내면 정신없으니깐 소형은 달구지에 실어주세요 소형은 달구지에 실어주세요 소형은 달구지에 실어주세요 야 잼 이거 니가 역소되기 전까지 니가 알아서 끌고 알아서 나중에 정리 아니 바닥에 놓지 말고 지구가 이 제놈아 자 잠시 잠시 집중 우리 용 갈건데 용 갈건데 용 갈건데 지금 몇퍼? 4 용 몇퍼? 용 74? 수화야 수화야 c 눌러 c c c c 아 이오나 타이리에요 갈색이들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유윤님 대형님 그쪽 1공대 짐작 같이 맞출게 한번 응 알았어 1공대 누구있죠 하트딩 야 수화 c 눌러서 촉수를 내리라고 자 다 전원 다 용반지 착용 이제 지금 용반지 착용 도핑 자 용반지 착용 도핑 자 용반지 착용 도핑 아 자 빠르게 용반지 착용 도핑 자 빠르게 용반지 착용 도핑 다행힝 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등찜 다 내려주셨죠 아직도 등찜 메고 계신 분 있으면 안 돼요 자 융반지 잘영 폭파 도핑 자 2공대도 빠르게 얘기해줘 이제 이제 달구지 있는 쪽에 있는 사람 다 와요 달구짖는 쪽에 있는 사람 다 와요. 아이제기가 팔든 말든 신경쓰지 말고 다 와요. 다. 이제 쟁하러 갈꺼야. 당하러. 다 와요. 거기 있는 분들 다 와요. 형. 적색이 개피해. 사제부포 다 돌려주세요. 사제부포까지 다. 완전히. 사제부포까지. 럭키형. 럭키형만 일단 거기 좀 나머지 제, 제, 저기, 제, 그 정리하는 거 돌려주세요. 도와주고, 도와주고 와요. 럭키형만 정리 도와주고 와요. 자, 이제 텔 탑니다. 자, 이제 텔 갑니다. 준비. 텔을... 에키운쪽에 막혔다고? 에키운쪽에 막혔었어? 네, 용. 39% 용. 39%? 네, 39% 39% 아니, 39%가 나올 수가 있나? 양코. 39%예요. 자, 알키운쪽 바로 뛸게요. 그냥. 39% 에. 두니. 한 39%가 나올 수가 없는데? 또 버그가 걸린 거야? 그건 모르겠지. 딜이 센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더. 형, 용만지 껴요. 자, 용만지 끼고. 이거 정리. 자, 창마. 창마. 자, 바로 중앙 들어갈 거예요. 바로 중앙. 용만지 더 껴요, 빨리. 아, 37%? 아, 아직 시간이 있네. 네, 37% 37% 제작 때까지만 이동. 자, 집중. 지금부터 제작 때까지만 이동. 오신분들 제작 때 빠르게. 자, 핑위치. 핑해서 한 번 뭉쳐서 갈게요. 로딩 느리니까. 서율. 자, 핑위치라고 얘기해도 특예나 내가 위치를 입으로 얘기해 주잖아. 어딘지. 그지? 네네네. 그러니까 핑위, 제작대로 다 모이라 그래. 제작대로. 제작대로. 제작대로 이동했어요, 지금. 제작대로 이동했어요. 자, 제작대로 본인 불 꺼요, 빠르게. 아, 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지? 합류를 왜 이렇게 느리지? 열정 헌신. 자, 늦게 오는 사람도 버립니다. 지금부터. 자, 12시로 이동. 네, 12시로 이동. 12시로 이동. 지금부터 픽 다시 바꿔요. 이제 하트생이 다시 바꿨어요. 여기다, 여기다 실어줄게, 여기다. 자, 어차피 시간 있어요. 12시로 이동. 거기 달구자 하나 실어라. 자, 12시로 이동. 아직 안 들어갑니다, 12시로. 부유 한 번 빼줘, 우리. 부유 없어, 우리. 아, 저요, 저요. 아, 알았어, 알았어. 자, 12시로 이동. 아니, 아니, 그냥 들어와도 해요, 형님. 하트생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꼬리가 길어서.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야, 한 번 뜨면 들어가죠. 제가. 액큐. 제어볼게요, 제가. 제어볼게요. 자, 준비. 어, 왕검이가 봐줘, 뜨나? 어, 이거 반지 써요, 반지. 자, 준비. 준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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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준비만. 야, 뭐냐. 나 말 꺼냈다가 다 죽네. 도픔이 없다, 씨. 자, 준비만.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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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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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가자,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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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무정말 다 추세요, 무정말. 무정말 쓰고 빠르게. 앞에부터 다 끊고 갈게요. 자, 맞을 분들 전부 다. 이거 수면 끊어줘요, 스트면. 자, 보날. 자, 보날. 잘랐고. 아, 보날. 좀만 더. 좀만 더 진입. 제발 좀만 더. 좀만 더 진입해줘. 야, 형. 아, 나 좋겠다. 좀만 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우측에 라인들 린다. 자, 보날 한 번 더. 자, 보날 한 번 더. 보날 한 번 더. 우측에, 우측에 힐러들. 우측에 좀 봐줘. 보날 한 번 더. 라인돌자, 라인돌자. 자, 우측으로 돌게요. 우측으로 회전. 팔딜 20쪽에 우측으로 회전. 야, 우리가 용에 너무, 우리가 용에 너무 많이 죽었어. 자, 죽으신 분들 들어와요, 백업. 백업 들어와 줘요. 자, 우측으로 돌게요. 계속. 자, 강이. 보날 있으신 분들. 바로 보날. 약 드시고. 자, 계속 좌측으로 돌게요. 죽으신 분들 6시 방향 쪽에서 합리해 주시면 돼. 저희 돌고 있으니까 계속. 네, 바로 들어갈게요. 애들도 누구 계세요? 러싱합니다. 자, 살아계신 분들 초련이 필. 오손도선 필. 자, 계속 돌면서 6시 쪽으로 돌 거예요 저희. 라제. 라제 보인사나. 뒤로 라인 빼와봐. 타퇴직 봐봐. 타퇴직 봐봐. 6시 쪽으로 사회사를 돌리셔야 돼. 6시 쪽으로 사회사를 돌리셔야 돼. 살아계신 분들. 오케이. 6시 쪽에서 라인 유지하면서. 계속 땡겨줘. 탱커들 계속 땡겨줘. 딴 기기 있는 사람. 딴 기기 계속 찍어주고. 첩자들. 혈쟁이들 계속 봐줘. 홍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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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홍균이 딱. 혈쟁이들 좌측 봐봐 더. 크로스. 크로스. 좌측 봐. 좌측. 좌측. 혈쟁이들 좌측 봐주고. 라인 유지에 PD 4중주 계속 풀어주고. 야, 지중계. 구원 올려줘요. 구원. 지중계 검사. 야, 좌측을 더 돌아봐. 초련. 초련 보이는 사람. 초련. 자, 다시 강의. 강의. 강의 보날 준비. 강의. 자, 강의에 바로 보날. 야, 보날 준비. 나 힐. 참그루. 참그루. 이나니. 이나니. 야, 더 빼. 라인 더 빼. 라인 더 빼. 이 새끼들 들어온다. 빼, 빼, 빼. 자, 들어오는 거 서율. 이 새끼 바로 까도 돼. 가죽이거든. 가죽 탱컨대. 바로 까. 버리고. 무저. 그 좌측 나와 봐. 그 좌측을 더 돌아봐. 하트징. 장판 피해. 하트징. 아니다. 우측부터 여기서부터 떨자. 좌측 다 빼와봐. 우측 봐. 우측. 우측 들어오는 거. 뒤로 계속 빼. 뒤로 라인 빼. 뒤로 운동이 끌어봐.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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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른다. 최희cher. 본인. 결재 bravery. 나의 상승 horrible. 트위 hin.. 개인군. 너 Graham. agar servers. 테일ạn 정황이. 그리고 나이 아닌가? 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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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분할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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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잖아 박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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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때기 영어 때기 영어 때기 영어 때기 한영 박아, 박아, 메르시, 박아, 쫄잖아 박아 박아, 박으라고, 박으라고 자, 갱궁수 컷 자측으로, 자측으로 라인, 자측 라인 만들어봐 밀고 나갔는데 지금 자, 서울에, 서울에 컷 템포 오케이, 떴다 또 자, 다시 강이 다시 강이 블랙몽캐, 블랙몽캐 따야되겠다 자, 오케이, 자측 봐봐, 자측 개필이 많다 블랙몽캐 필해요 그냥 묶어줄게 필 야, 우리 라인 또 빼자 라인 또 빼자 자, 라인 뒤로 살살, 뒤로 살살 6시 방향으로, 6시 방향으로 편위치해서 뒤로, 7시 방향으로 7시 방향으로, 7시 방향으로 틀어줘요 애들, 죽은 애들 합류했으니까 6시 방향 쪽 자, 우리 누위쪽으로 엉덩이 틀어 밀리면 우리 누위쪽으로 엉덩이 틀어 6시 방향 다 봐요, 6시 방향 편위치해서 6시 방향 6시 방향, 애들 다시 나온다 뒤로 빠져요, 뒤로 애들 다시 나온다, 뒤로 뒤로 카이팅 뒤로 카이팅 무리해서 안 들어갈게요, 뒤로 카이팅 들어오는 애들만 점사 두려운 애들만 점사 두려운 애들만 점사 자, 2,4 참고로, 참고로 필 참고로 필 참고로 무적 버리고 자, 별이 야, 지금 떨어지는 애들 봐봐 자, 앞두 개 앞두 개 전부 다 범위 개 깔려 떨어지는 애들 다 야, 메시야, 타러 오바 타러 오바, 필 타러 오바 참고로 까버려 크로스 크로스 자, 앞으로 다시 상회살 나갈게요 본단을 계속 펴주시고 윤근이랑 컷 에이 지중계, 지중계, 지중계 이쁜디 자, 앞에 마들 마들 앞에 살아있는 사람 한 번만 들어가 야, 자로 돌아가 봐, 자로 3 2 1 좌측에 이거, 이거 다 북겨 마질 들어와 마질 다 들어와, 녹여 그냥 자, 1,1 자, 좌측으로 더 돌아 자, 좌측으로, 좌측으로 좌측 좌측 헥스 지금 봐봐 자, 활질 넘어 들어갔다 활질 뒤로 조금만 빠져 도로 위치 스카우터 위치 조금만 빠져요 자, 강이 다시 물약 모빌필 모빌컨 모빌컨 어, 공 깔아주고 도핑 빠진다 야, 실화해 자, 얼똥 되시는 분들 이제 용 앞에 다 얼똥 애들 거기다 밀렸어 밀고 들어가야 돼 레리싱 레리싱 지금 밀고 들어가야 돼 지금 밀고 지금 밀고 밀어야 돼 지금 못 밀면 답이 없어 빨리 밀어 빠쭈 빠쭈 별이 별이 기상나팔 좀 잘라 좀만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왠지 별이 잘라 리셀이 컷 아 자, 뒤로 좀만 빼자 뒤로 좀만 빼자 너무 들어갔어 우리 용한테 다 죽는다 다시 6시 6시로 카이팅 뒤로 좀만 빼요 6시 쪽으로 지금 제가 그를 못 써드릴 상황이라 교전하면서 하는 거라 말로 밖에 안돼 6시 쪽 6시 쪽 살살 빼요 들어가는 애들만 잡아 들어가는 애들만 들어가는 애들만 6시 쪽 빼면 들어가는 애들만 들어가는 애들만 선유랑 이거 다 까져 이거 선유랑 컷 다음 요리사도 잘라주고 요리사 잘라버려 그냥 침묵 걸어드리니까 잘라버려 도련님 너 불풀어 자 다시 뒤로 다시 뒤로 다시 뒤로 합류하시는 분들 어디 위치로 합류하냐면 여기 위치로 합류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어 6시 방향에 6시 방향 애들 딜 못하고 있으니까 잠시 저희도 카이팅 하면서 카이팅 하면서 교전할게 카이팅 하면서 여기 동대 남아있는 애들 잘라요 이거 우리 본대랑 합류하면서 동대 남아있는 애들 먼저 잘라요 자 섭씨 야 이런거 바로바로 잘라 예 다 잘라줘요 섭씨 몽키 몽키 갑자기 유장 유장 야 좌측 우측으로 온다 우측이 얼마 없어 우측 봐봐 택거 우측 오는거 다 짜릴게 이거 참고로 X진쪽 X진쪽 여기서 그만쳐 여기서 그만쳐 여기서 그만쳐 여기서 아니야 그거 여기서 그거 아니야 지원 자 죽으신 분들 죽으신 분들 지금 3시 방향인데 우리 6시 방향 쪽이 밀리고 있어 7시 방향 쪽 여기 같이 밀어주셔야 돼 7시 방향 쪽 조금만 더 들어와줘요 7시 방향 쪽으로 7시 방향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와줘요 7시 방향 쪽으로 7시 방향 참고로 따 그렇지 우리 7시 방향에서 교전 중 그쪽 교전 중인가요 혹시 빨리 말해 주셔야 돼 어려 출근길 형님 괜찮 우리 여기 모이면 돼 출근길 괜찮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교전하는 사람들이 빼서 빼서 합류할게 빼서 합류할게 요리사 따와봐 요리사 못 따냐 이거 지금 합류하시는 분들이 제작대 방향인데 제작대 방향에서 싸우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합류해 주시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 안되겠다 여기 밀렸다 우리 우리 저쪽에서도 교전을 하는 것 같아 죽으신 분들이 그저 그쪽도 교전하고 있죠 아니요 아니요 형님 아 거기 그 위치를 지금 인지를 못해 우리가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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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치를 설명해 줘야 돼 우리 위치 인지가 안 돼 뒤뒤 뒤봐봐 어디냐면 정확하게 6시 뼈이 땅에서 6시 뼈이 땅에서 6시 뒤봐봐 여기 X지는데 여기 X지는데 X지 인지를 못하고 있어 사람들이 오케이 다 썰었다 용쪽이 아니고 오케이 지금 인지에 합류했다 왜 용쪽에서 용쪽이 아니라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렸다 6시라고 용에도 아까 싸우긴 싸웠는데 인지를 못했어 아 그렇게 그게 아니고 6시 6시 내가 방향을 요리사 땋버라 이거 구찬하니까 구유 띄워줘요 오케이 아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왜 지형에서 6시 지형에서 6시 아 죄송해요 내가 용 16퍼 용 16퍼 한 번 더 밀게요 앞에부터 애들 많이 잘렸거든 애들 겁나 떨렸으니까 상관없어 6시부터 쭉 들어갈게요 밀고 갑니다 앞쪽으로 살면 자 앞에 오는 애들 다 잘라 앞에 오는 애들 다 잘라 일단 자르고 들어갈게 얼마 왔다 빨리 와 얼마 없으니까 한 번 들어가면 돼요 자 용희 강희 애들 바로 보날 우리가 부위라서 불리하니까 바로 보날 오케이 자 밀고 들어갑니다 이제 태궁길에서 한 번 더 줘 자 밀고 들어가 자 유정이 밀고 들어가 뒤로 보지마 얘네 부위야 부위 아니야 얘네 얘네 얘네는 빨리 다 죽여야 돼 얘네만 자르면 돼요 자 용쪽에 다 용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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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앞으로 용 대가리까지 와 용 대가리까지 이거 캐리건 이런 애들만 자르면 돼요 부위 없는 애들 다 딜 들어간 애들만 잘라요 아이고 자 다시 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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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별 좀 잘라봐 사별 정수 정수 보이는 다 잘라 정수 사별 사별 좀 잘라봐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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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들어간다 용 용 왼다리 템포 템포 맞아요 근디들 템포 템포 야 사별 쎈다고 야 사별 쎈다고 자 우리 뒤에 보자 이제 뒤에 보자 이제 뒤에 보자 애들 다시 왔다 홀똥 아 아 아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누이 앞으로 합류 형 형 형 다 빼 다 빼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용 현재 딜 안 들어가요 용 딜 안 들어가요 딜을 할 수가 없어 딜을 할 수가 없어 우리 누이 앞으로 정비 빠지는 뒤에 그 작성 하나씩 어 그 우측으로 틀어 우측으로 틀어 지갑이 뭔데 자 이 공대에도 전달해줘요 우리 누이 앞에서 일단 다 뭉친다고 우리 누이 앞에서 뭉친다고 뭉친다고 보리고래 계속 어글이에요 아 이 공대 전달했어요 아 저길 못 잘랐나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정비하고 갈게 정비하고 용 딜드가요 몇 프로야 아직 15% 한 천시까지 한 명이 딜한거 아직 빠지네 한 두 명 한 두 명 아 오는거 잘라요 이거 하무 오는건 잘라요 대기하시면서 오는건 잘라 동대 오는 애들 다 잘라 깝칠어 온다 앞에 다 잘라 앞에 아코 이러면서 다 잘라 잘라서 다시 또 부유 부유 싸야 좋아요 이것들 어 쉬바 뭐야 정나 아프네 자 추노 그만 추노 그만 추노 그만 아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돼 추노 그만 자 추노 그만 저희 지금 120대 다 6시쪽 대기중입니다 120대 전부 다 지도보고 빨리 모이세요 6시 6시 용의 둥지 둥자에서 90도 자 어떻게 해야되나 우리도 부유고 저기도 부유인데 용은 피해 계속 찰거에요 자 이거 이거 앞에 보이죠 저 잘 보세요 전면에 앞에 보이죠 이거 한번 더 조집니다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저희 좌측으로 돌게요 자꾸 좌측으로 도는 이유는 쟤네 누이 쪽 백업은 애들하고 안 섞일라 그런거니까 앞에 부터 끊어서 갈게요 앞에 부터 끊어서 앞으로 갑니다 교전 준비 애들 떴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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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애들 떴어요 고 마디들 쭉 들어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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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질에서 녹일 수 있어요 애들 또 떴어 얼 똥 뒤에서 얼 똥 얼 똥 써줘 자 왼쪽에 가슴 말 안해도 말 안해도 계속 보날 블랙무키 보이냐 블랙무키 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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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날 애들 우리 뒤로 둔다 보날 중 보날 중 보날 중 자 잘한다 블랙무키 블랙무키 우리 오른쪽으로 싸우고 있잖아 천천히 집중 좀 해볼게 자 계속 돌아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요 자 왼쪽으로 계속 우리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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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우측에 우측에 좀만 봐봐 우측에 우측으로 나와 우측으로 나와 떼지 말고 우측으로 나오라고 우측으로 다 나와 그냥 우측으로 다 나와 자 우측으로 다 나오라고 우측으로 우측으로 다 나와 제발 우측 위쪽으로 가자 마이스터 로드 쭉 3시방향 자 날 코텔 타고 나와 이제 애들 다 녹았어 3시방향 인원 따 인원 따 이거 야 녹여 이거 아 그렇지 애들 다 녹여 3시방향 오케이 김궁수 김궁수 없어 어소피 나이스 구원 깊게 가요 구원 깊게 왼쪽에 있는 차비를 더 돌아요 정루이 보는거에요 정루이 정루이 방향 참이슬 컷 정루이 방향 밀어 정루이 방향 밀어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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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튕겼어 왕검아 나머지 저기 네네네 제가 볼게요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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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싸움 하지 말고 우측 봐 우측 봐 얘들아 우측 봐 다 우측 봐 계속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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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신에겔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지금 네우타 네우타 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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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파 래퍼 할래 쓰면 블랙목키 오케이 다 밀렸어 다 밀렸어 다 밀렸어 제력대까지 밀자 핑커들 제력대 쪽 빠져 제력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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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툴 타 저 강가 있는데 제력대 하트 하트 봐 빨리 네우타고 빨리 네우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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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 가세 가생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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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여기 50초 퇴근하고 첩자 애들 센터 들어가서 닫다 첩자를 지금 센터 들어가야겠다 센터 6명 센터 빨리 센터 빨리 가야 돼 센터 들어가 빨리 닫다 금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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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다 빨리 빨리 가 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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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닫다 애들 도망간다 도망간다 너네 어머니 도망간 애들 다잡아 보리고개 아껴아껴아껴아 아이고 아껴안 다 틀린다 빨리 다잡아 다잡아 출근길로 간다 얘네 출근길 제작대는 왜.. 야 쟤 대로 한새끼 간다 빨리 쫓아 저.. 노비새끼 쫓아라 노비새끼 노비새끼 잡아준다 빠져 이제 빠져 우리 누이 방향 우리 누이 방향 핑으로 합류 핑으로 다 빠져 핑으로 다 빠져 잘했어 잘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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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말고 다 빠져 빨리 빠져 어 글자 봐야죠 핑곱롸에 따라 빠져 빠져 죽 빠져 동대 제작대 본대 제작대 본대 어 동대 제작대면 우리 빨리 빨리 합류하자 부유 잡 지금 뺄 수 있는 사람들 좀 사려봐봐 알아서 좀 사려 지금 알아서 사리고 지금 부유 너무 긴가 지금 부유 존나 긴 사람 누구 몇 초인? 나 나 나 나 80 형 몇 초 아 4분 4분 부유 4분? 4분이 있나 다 빠져 다 어디로 빠지느냐 우리 누이 앞에 6씩 누이로 다 빠져 누이로 다 빠지라고 누이로 다 빠지라고 누이로 누위로 빠져요 누위로 빠져요 깔짝 떼지 말고 누위로 다 빠져 나 이제 접했어 상황 어떻게 된거야 다 밀었어 그거 용에 몇 명 어글자 여섯 명인가 있어가지고 그거 딸라 했는데 너네 어머니는 닿았어 용이 거의 70평가 지금 판 굴리고 재정비하세요 자 그러면은 저기 김구님 김구님만 출동해서 용 좀 봐줘요 아까 와딩 가라고 했던 분 와딩 가라고 했던 분 나머지 다 누위되기 누위되기 48% 48? 별로 못찾네 근데 피 안빠져 아니 어차피 제대는 지금 저기 못할거에요 자 일단 누가 어글만 잡고 있어 아니요 딜 안하면 저거 어글 풀려요 어글 풀린다고 딜 안하면 어글 풀려요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 잠깐만 와딩만 와딩 피 그대로 피 그대로 하나도 안빠져 네 와딩 아까 말씀드린 김구님하고 잠깐만 눈치껏 갈 수 있는 분 한 분 더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야 떴다 죽었다 최영형 부유 없습니다 최영형 부유 없어요 최영형 갈게요 최대한 부유 없는 사람이 가야돼 나머지는 다 이제 부유 그만 띄우시고 앞에 셰울날라 셰울날라 1-2 부유 없으니까 1-2 와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케이 뭐야 딜 들어가나 안들어가 안들어가 근데 제작대 앞에 있어요 제작대 앞에 용이 50% 용이 50% 용이 안까요 음 저희는 천천히 갈 거야 천천히 신경쓰지 마요 천천히 가요 1-4 공대장 1-4 공대장 4번지 위치 동대 4번지 위치 동대 4번지 위치 동대 아리라 30% 더 됐지 50% 자 도핑은 도핑은 부유 풀면서 부유 풀면서 부유 풀면서 한 번 더 할게요 부유 풀면서 한 번 더 동대 4번지 위치에서 재정비 중이에요 자 지금 지금 쉬면서 저희 저희 핑 보세요 저희 제가 6시라고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지금 1-4 공대 3개는 어디냐면 붉은 용의 동지 용하고 의짝 바로 밑에 출근길 쪽 있지 그쪽이야 무슨 얘긴지 알겠지 동대 부유 한 1분 남았어요 거의 전체적으로 1분 1분 오케이 우리도 1분 남았어요 용 6 싶어요 계속 차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부유 풀고 갈게요 어 그렇지 거기 자 저희 용 안쪽에 현재 현재 한 파티 용 안쪽에 한 파티 저 걸렸어요 좀 빠질게요 오케이 지금부터는 와링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부유 띄우지 마세요 최대한 부유 용에서 교전하려면 부유 이거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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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부유 네 부유 다 푸세요 최대한 여기 거의 전체적으로 한 30초 부유 동대 네 고유도 많대 얘네가 교전바를 하고 들어갈지 그냥 들어갈지 일단 보고 결정할게. 보고. 동배 아직도 6번 집중 대기. 대전비중이에요. 아니 그 뺏어 먹는건 우리가 안죽고 부유를 안 띄운 상태에서 애들을 완전히 밀어야 딜빨로 먹는건데 그저께까지는 지금 안되고 있어요. 잘 싸우기는 계시는데. 안죽지 장난하나 어디. 그렇게까진 안되니까 일단 부유 다 푸세요 일단 부유 다 푸세요. 애들 위치 다시 애들 어때요 이제 들어갈 준비해요. 애들 4번 집위치 현재 대기중이에요. 동대표 다 풀린거 같아요. 저희도 누이에서 신경쓰지 마세요 애들 들어가면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쫄릴 입장이 아니야 오늘은 알았죠? 애들 창마 애들 창마 애들 창마 애들 창마 동대들 창마 있어요.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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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초대. 6번 집에 다 창마. 어딨노 장모씨. 6번 집 4번 집 동대 위치입니다. 애들 다 창마 했어요. 애들 먼저 먼저 포기하는 쪽에 밀리는거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애들 용 들어가요 애들 용 들어가요. 애들 용 들어가요 말타구. 용 들어갔어요. 자 저희 나와서 누이 앞에 나와요 언덕으로. 자 빠르게 나오세요 누이 앞으로. 자 창마. 창마. 용 머리 1시. 용 머리 1시. 용 머리 1시. 용 뒤들어갔어요 용 63% 용 뒤들어가요. 용 뒤들어가요. 용 뒤들어가요. 나와요 나와요 갑니다. 6시 방향 쪽으로 해서. 4번 징 쪽으로 오시면 돼요. 4번 징 쪽으로 4번 징. 자 이동 고. 54% 네. 자 우리는 나오는 애들하고 다 잘라먹으면 되니까. 잘라먹으면 되니까. 자 이거 셔울이 잘라요 이거. 셔울이. 깝치고 있는데 잘라 이거. 누이 잠수하지 마세요. 자 갑시다. 셔울이부터 잘라 이거. 구유 띄워줘요. 나와 있는데 다 잘라. 요리사. 요리사에다 저기 좀 걸어줘요. 걸어줘요. 허리띠 좀 걸어줘요. 허리띠. 허리띠. 요리사 컷. 컷 해버리니까. 허리띠 좀 걸어줘. 자 나오는 애들 잘라먹습니다. 나오는거 다 잘라. 탱크를 조금만 더 합시다. 자 나온다. 탑자. 왼쪽으로 쭉쭉. 오케이 애들 나와요. 교전. 애들 왼쪽으로 나와요. 애들 왼쪽으로 나와요. 왼쪽 왼쪽 봐. 왼쪽 봐. 왼쪽 보세요 왼쪽. 합격. 합격이. 합격이. 무기지마. 무기지마. 돌아. 좌측으로 많이 돌아와요. 저희도 돌아야돼요. 빠지면서 왼쪽 보시면 돼. 빠지면서 왼쪽. 탱어머만 들어가줘라. 6번 4번 짓죠. 6번 4번 짓죠. 6번 4번 짓죠. 빠지면서 왼쪽. 빠지면서. 왼쪽이에요 왼쪽. 우리. 막 밀고 들어갈 필요 없어. 자. 왼쪽으로. 네. 좌측으로 더 돌아줘요. 계속 계속 돌아요. 동계 좌측으로 계속 돌아요. 오케이. 허머. 허벼. 허벼. 컷. 자 나오는 애들만 잘라주면 돼. 들어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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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fra estructural. 치 conjunctiva 다 누굴ζ다. 다 들어와. 맞을 때 먼저. 빌이만 둘러주고. 덀이 버려. 좌측으로 좀만 더 줄어줘요. 아니 우리 못 돌았어. 우리 뒷쪽에 너무 묶였어요. 자측으로 дор어줘야돼요. 멈춰 줄 수يع 어두 Spider. 자 누이 합류한 사람 지금 뒤쳐요 뒤쳐요 개구리 있어 개구리 점점 뒤로 계속 빼야봐 뒤로 라임 빼야봐 뒤로 조금씩만 카이팅 얼똥 얼똥 뒤로 빠지면서 계속 얼똥쳐 개굴 서울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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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야 다른거 다른거 점점 올라와봐 오른쪽에 얘네 와요 오른쪽 동대와요 자 오른쪽 빠져요 오른쪽 오른쪽 얼마 없어 오른쪽 얼마 없어 자 오른쪽 얼마 없어요 자 요리사한테 배가 좀 듣고 계신 힐러분 계시면 요리사한테 배가 좀 요리사 배가 요리사 배가 지금 광 다쳐요 얼똥 얼똥 시전해줘 얼똥 어 얼똥 해줄게 빠지는데 얼똥 해줄게 아니 누이 일어나면 합류해서요 누이 자 뒤로 뒤로 좀만 더 카이팅 나오는 애들만 잘라 빠르게 합류 뒤로 빠지면서 죽으신분들 계속 합류 누이분들 합류 아니아니 지금 합류가 늦어 지금 합류가 늦어 일단 쳐 자 계속 빼 그냥 누이 쪽으로 누이 쪽으로 안했어 누이 쪽으로 안했어 용탱 대가 걸었어요 용탱 대가 걸었어 어 용탱 자 누이 쪽으로 빼 누이 쪽으로 빼 거기서 그 뭐야 거기 위에 싸우고 있어 빼 용 리셋시켰어 우와 나이스 와 나이스 다 누이 아니 다 다 자 집중 다 누이 다 누이 다 누이 다 누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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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개웃기네 아니 얘네가 멍청아 아니 그게 아니고 얘네가 탱은 나오면 안되는데 우리 밀라고 다 나왔어 응 다 나왔다고 다 누이 다 누이 우리는 이제 좀 쉬다가 쟤네 움직이는거 보고 또 놀면 돼요 야 아가리 털어 아가리 털어 얘들아 극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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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우리 어디로 갈거냐면 언덕 위로 올라와요 누이에 계신 분들은 언덕 위로 올라와요 부유 풀면서 이제 이제 입 좀 털고 여기서 오는 것만 받으면 돼 이제 높은 데로 올라와요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올라와요 미리 올라와서 준비 미리 올라와서 야 누가 베개하고 그러냐 특애니 특애니 와 온하트 역시 우리 온하트 우리 온하트 우리 온하트 개워졌고 오케이 리셋 됐고 쟤네가 근데 안 녹기는 안 녹기는 한다 우리가 딜이 좀 딸린다 싸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탱크를 요리살을 너무 패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아직도 기동성이 좀 딸린 쟤가매나 이거는 뭐 우리 정대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야 그거 우리 누리 가잖아 북치고 다 나와 아냐아냐 일단 잘하셨어 어머니 그래서 늘려 우리는 어차피 포장이어서 애들 퇴근 퇴근 시키고 선트 시키고 우리가 밀었으면 먹는데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쟤가하고 재밌게 쟤가하고 재밌게 뭐 와드 퇴근 쟤가하고 쟤가하고 대박이지 용 리셋 용 리셋 용 땡 배가 걸까 용 땡 배가 걸까 용이 다 우리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저기 진행해 왕검아 얘들 제작대 제작대 쪽에 아니 우린 이제 안가 우리는 가질 수가 가질 필요가 없어 이제 용 날라가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말고 델룩하지요 얘들 제작들 중에 뭐였어요 델룩하지요 잠깐만 일단 그거 뭐지 오늘 크라켄 나온 거 그 모금을 빨리 진행해 주지 지금 크라켄 경매 크지 경매 델룩아 몇 시까지야 델룩아 11시 45분 11시 45분 11시 45분 11시 45분 크지 경매 외창으로 할게요 4대5로 크지 망골부터 시작할게요 크지 망골 크지 망골 와딩만 봐주시고 상관없어요 저 만 외창이 아니고 저걸로 해주세요 외창으로 하세요 외창으로 1.2 구미형 1.1 쥐공은 1.3 쥐공은 1.3 장군형은 1.4 바들바들하겠네 카운터한다 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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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대 잠깐만 2공대 한번 제접하셨는데 2아닌 2아닌 얘기해줘요 외창으로 외창으로 해 아니 지금 소우현님 크지 경매하신다는데 재접하신다고 지금 경매를 못하고 계세요 야 김은경 여기서 잠싸던 애들인데 1.4 스톱하고 좀 이따 하죠 소우현님 오셨어요 스톱하 지금 몇이에요 1.4 1.4 1.4 네 1.4래요 외창으로 하신 포기래요 포기라 하셨어요 카운터한다 5 4 3 2 1 1 1점 4 하나 오 아니야 Sow 유태영이ơ 다 경매 네 목물 저 목물 천부터 최영천 저 왜 이렇게 비싼 건데 샤롯 1,100 방태나 이런데 억글 샤롯 1,200 김구 1,400 샤롯 1,500 김구 1,600 샤롯 1,700 카운트 한다 5 4 3 2 샤롯 1,700에 와 방금 크지 카운트랑 먹물 카운트랑 속도가 좀 달랐는데 샤롯 1,500 상관없어 어차피 서대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신경쓰지 마세요 샤롯 1,500 지금 동대위치 동대위치 확인 좀 샤롯 김우객 얘 초대 좀 안 돼? 누구야 누구? 샤롯 김우객 동대위치 와등자들 자 이제 샤롯 59렙이야 샤롯 동대 위치 저거 동대 국회에 화면진 샤롯 잡담 컷 샤롯 잠시만 이제 샤롯 경매는 끝났고요 얘기해서 샤롯 동대위치 확인 좀 해주세요 샤롯 이제 계속 제작돼요 샤롯 얼마나 돼요 인원? 샤롯 한 공 넘는 거 같은데 샤롯 상구요? 샤롯 네 많아요 많아요 너무 그냥 본딩인 거 같아요 산 테이erman 샤롯 아 많다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이거 지금 20대 몇명 특혜나? 20대 반공하고 2명 더 20대 반공하고 2명 더 일단 인원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 대기요 한공 되는거 같은데 한공? 한공 좀 넘나? 한공 좀 넘나? 저 옆에 왔어요 도핑 빠진다 아까 도핑하라고 했는데 뭐지? 어 괜찮괜찮 크지? 낙찰해서 기분 개좋 그래 뽀치대나? 우리 꿀 한 번 더 빨라 갈게요 우리 꿀 한 번 더 빨라 갈게요 얘네 용 또 용 또 딜하라고 그래요 냅둬요 얘네 제작돼있어요 제작돼있어요 제작돼서 빠져요 얘네 누위로 빠져요 제작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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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탕press 제작돼서 오 비닐이다 뭐야 죽이고 죽이고 빈을 캐요 아 죽이고 빈을 캐요 뭐지 애들이 애들이 일단 누이인데 애들이 일단 누이인데 애들 위치 가는 위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야 각 손이 무기 썼나 봐 이프 아이씨 존나 아프겠네 뭐 뭔 소리야 되고 아냐 아냐 아 양창 이라고 그거 이프 양창 여기 4번지 라떼 할래 직접 들고 혼자 있거든 올 수 있는 사람 4번지 땡 올게 내가 할게 때리죠 형이 어 글자 어 글자 아 가손이 또 왜 야 4번지 빨리 와봐 그거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 어 어 뭐 까 봐 뭐 까 봐 죽고 있어 온다 이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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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좀 매들 누이에서 누이에서 안 빠졌어요 아직 누이에서 안 빠졌으니까 아 아 야 아 지금 갈거면 보라베 운영할 수 있어요. 제가. 20대. 용 트는 가기가 힘들거고 이게 애매한데 지금 이거 98번까지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용 수고하셨구요. 델류 가실 분들 이공대랑 스위칭 좀 할게요. 찌곰이랑 찬더님 튕겼어. 찬더님 접하실 수가 있나? 접하고 계시겠지. 찌곰이 이공대로 가. 지금 이공대로 가. 지금 이공대로 가라고 타라고. 동대가 아직 누위에요. 얘네가 안빠지네. 미련이 굉장히 남나봐. 팍 떨어졌나봐. 아우 씨. 아우 씨. 아니 얘네가 보니까. 아 이거 버프를 다 키운거 아니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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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얘네가 지금 선트는 안가고 우리 들어가면 꼬장만 간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꼬장만 간다고. 우리 얘네 여기서 이 짓거리 하던지 말던지 우리 신명 갑시다. 오케이 와드 뺄게요. 아 동대 힘? 비늘 끌어모으고 있다고? 또 트라이 간다고? 오케이 보면 용 와드 남을까요? 자 우리 우리 이공대는 델류 빠르게 가주시고 산더님도 탈. 이공대는 빠르게 마플 찍고 아켄 갑니다. 우리 아켄 가요 이공대. 용 와드 어떻게 할까요? 용 와드는 남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자 마플 탈 타세요. 이공대는 이공대는 델류 가요. 이공대는 델류로. 이공대는 델류로. 이공대는 아켄으로. 빠르게 갈게요. 딴뱀 어디부터 갈까요? 살피하는. 이공대는 델류로 갈 때. 잠깐 공대 내려가서 가도 돼. 이공대방으로. 아니면 1공대에서 그냥 진행해도 되고. 차로님도 필요하시다는데. 아 찌곰님 있는데. 배는 배는 보자. 선주가 둘빠졌으니까. 아켄은. 군필님. 네. 군필님 배하고. 저기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어차피 동대는 없을 거니까. 저희 아켄으로 전향. 1공대 아켄으로 전향하고. 이공대가. 이공대가 델류를 갔다 오세요. 분배금에.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델류로 가주시면 되고. 빠르게. 이공에 인원. 괜찮지. 찌고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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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